정신 분석 정신 분석이의 성, 억압과 저항, 노이로제 증상의 의미와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격심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 책은 혁명적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등은 100년 전 프로이트가 전력을 기울여 연구한 과제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선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이러한 질병을 자유연상법으로 치료하려 했고 이를 정신 분석이라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꺼내 환자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심리치료를 했는데 이러한 정신 분석적인 기법은 현대 심리치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분석학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 물론이고 철학, 신화학, 종교학, 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이트는 도스토이프스키를 무척 좋아했고 그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죠. 이 책은 1부 실수행위, 2부 꿈, 3부 노이로제 일반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꿈과 노이로제 일반이론에서 각각 3개의 강의를 선택해 낭독하겠습니다. 때로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도 있고 사례의 경우는 잘 파악되겠지만 그대로 한번 술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첫 만남 정신분석치료법의 유래는 옛날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노이로제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치료 중에 환자가 병의 증상 대신 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꿈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생겼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즉 우리는 노이로제 연구의 준비로서 꿈의 의미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꿈의 연구는 노이로제 연구의 가장 좋은 대상일 뿐만 아니라 꿈 자체가 노이로제 증상이고 게다가 꿈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은 정당하다. 아니 인간이 모두 건강하고 꿈만 꾸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노이로제 연구에서 얻은 지식은 모두 이 꿈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정신분석 연구의 대상이 된다. 얼른 보기에 실용성이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꿈이라는 현상을 다루게 되었다. 그런데 꿈을 연구한다는 것은 실용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일일 뿐더러 수치스러운 일이다. 꿈을 연구함으로써 비과학적이라는 오명을 얻을 뿐 아니라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오해까지 받게 된다. 꿈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조차 모호하다. 말하자면 망상이라는 것은 명확히 일정한 윤곽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나 대개 꿈이란 남에게 말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꾼 꿈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본 그대로 말했다든가 이야기 도중에 말을 바꾸지 않았다든가 기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코 꿈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대개의 꿈은 일반적으로 기억해낼 수가 없으며 사소한 단편적인 것까지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료를 해석하는 것이 과학적 심리학이나 환자의 치료의 기초가 되겠는가 이런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의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꿈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이와 같은 항의는 분명히 극단적이다. 우리는 앞에서 중대한 사물이 조그마한 표적밖에 나타내지 않는 수가 있음을 말해두었다. 꿈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바로 꿈의 다른 특징과 마찬가지로 꿈의 한 특징인 것이다. 한편 일정한 윤곽을 갖춘 뚜렷한 꿈도 있고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 중에는 꿈처럼 애매한 것도 있다. 강박관념의 많은 신뢰가 그것인데 뛰어난 정신의학자들은 이와 같은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실제 치료에서 취급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다. 그 부인 환자는 내게 다음과 같이 호소해왔다. 꿈에서 나는 어떤 생물, 어린아이인지 개인지에게 상처를 입혔지요. 아니, 상처를 입히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리에서 떠다 밀고 싶었어요. 아니, 더 다른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을 꾼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수도 있다든가 기억 속에서 변형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꿈이다. 라고 보장할 수만 있다면 꿈의 기억은 확실하지 않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꿈 따위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꿈에서 깼을 때의 기분이 그날 온종일 계속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저마다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 의사는 어떤 정신병이 꿈과 함께 발병하여 그 꿈에 유래하는 망상을 수반한다는 증상의 예를 보고했으며 또 꿈에서 중대한 사업의 암시를 얻었다는 역사상 인물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과학의 세계에서는 왜 꿈이 경시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나는 그것이 옛날에 꿈을 너무 중시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대개 고대 민족은 모두 꿈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꿈에서 미래의 예시를 찾고 꿈에서 미래의 전조를 점치려고 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을 계획할 때에는 언제나 인류 해몽가를 수행했다. 당시 아직도 섬 안에 있던 티투스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왔으므로 대왕은 포위를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왕은 승리에 취하여 미친 듯이 춤추는 꿈을 꾸었다. 해몽가는 그 꿈이 바로 대왕이 티루스 씨를 함락하는 전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대왕은 다시 공격을 명령하여 무난히 티루스를 점령할 수 있었다. 해몽은 그리스로마 시대를 통해서 성행하고 존중되었다. 그 후 어떻게 하여 해몽이 쇠퇴하고 꿈이 신용을 잃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실은 꿈에 대한 흥미가 차츰 미신으로 떨어지고 무지한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원인일 것이다. 해몽의 어처구니 없는 예로서는 복권을 타기 위해서 복권 번호를 꿈으로 알고자 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의 정밀과학이 몇 번이나 꿈의 연구를 시도했으나 그 연구의 목적은 언제나 생리학적 학서를 꿈에 적용해 보는 것에 불과했다. 의사는 물론 꿈을 심리현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육체자극이 정신생활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1876년 빈츠는 꿈이란 육체현상이며 모든 경우에 무익하고 많은 경우 병적인 과정이며 낮은 불모의 모래 땅에 푸른 하늘이 있듯이 그 현상 위에 우주에 불멸하는 영혼이 높이 치솟아있다고 했다. 또한 옛 비유에 의하면 꿈의 내용은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 울려나오는 소리에 비교된다. 해석이란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인데 꿈의 작용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해석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분트나 요들, 그 밖의 근대 철학자들이 기도한 꿈에 관한 글을 읽어보라. 그들은 꿈을 경멸하는 태도로 꿈의 생활이 깨어있을 때의 사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연상의 붕괴, 비판력의 감퇴, 모든 지식의 마비, 저하된 활동력 같은 특징을 역설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꿈에 관하여 정밀과학이 유일하게 한 공헌은 잠잘 때 가해진 육체의 자극이 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험이다. 그런데 우리가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정밀과학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마 잘못 연구의 경우와 같은 항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할 생각은 없다. 우선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정해놓고 꿈의 세계를 돌아보려 한다. 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꿈이라는 영역 안에는 모든 것에 무수한 상의가 있고 그 상의는 모든 방향에 걸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꿈에 공통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본질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 첫째 모든 꿈에 공통된 점은 그때 우리가 자고 있다는 것이다. 꿈이란 분명 수면 중의 정신생활이며 그것은 깨어있을 때의 정신생활과 어느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한편 크게 다르다. 그런데 꿈과 잠 사이에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꿈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수가 흔하며 저절로 잠이 깼을 때나 타의로 수면이 방해되었을 때도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꿈은 잠과 각성 시의 중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잠이란 무엇일까 잠이란 생리학상 또는 생물학상의 큰 문제이며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잠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지만 잠이란 내가 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외계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외계의 자극과 절연했을 때 나는 잠에 빠진다. 또 내가 외계의 실증이 났을 때에도 잠에 빠진다. 수면의 생리학적 목적은 휴식이며 그 심리학적 특성은 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이다. 타이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가끔 이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탄생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따뜻하고 어둡고 자극 없는 텐의 생활과 같은 상태를 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외계가 성인의 생활 전체는 아니며 그 3분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게는 아침에 깨는 일은 하나의 새로운 탄생인 것이다. 방금 말한 것이 잠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꿈은 결코 잠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셈이다. 꿈은 오히려 잠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속물처럼 여겨진다. 우리도 꿈 없는 잠이야말로 가장 좋고 바람직한 잠이라 생각한다. 잠을 잘 때에는 어떤 정신활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면 태아와 같은 안정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나 정신활동의 잔재까지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정신활동의 나머지가 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꿈이 실제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을 듯이 여겨진다. 우리가 잠들어서 정신생활이 정지되고 그 나머지만 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 나머지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는 필연성이 없다. 또 정신생활에 나머지까지 잠들었을 경우 나는 의미라는 말조차 쓸 수 없게 되며 그때는 실제로 꿈은 육체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정신현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꿈은 깨어있을 때의 정신활동의 나머지이며 더욱이 잠을 방해하는 나머지가 되는 셈이다. 사실 꿈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꿈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꿈의 존재를 어떻게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정신활동은 잠들어버리지 않는가? 아마 그것은 그 무엇인가가 정신을 쉬지 않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극은 정신에 작용하며 정신은 자극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꿈이란 잠잘 때 받은 자극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꿈에 대한 이해가 한 걸음 나아감을 깨닫게 된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려 하는 즉 꿈이 되어 반응하는 자극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꿈에 공통되는 제1의 공통점에 관한 문제가 풀린 셈이다. 그렇다면 더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그 공통점을 잘 포착하여 기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면 중에 정신과정은 깨어있을 때의 그것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사람은 꿈속에서 온갖 것을 경험했다고 믿고 있지만 방해하는 자극밖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꿈속의 경험은 주로 시각의 형태를 취하지만 때로는 감정이나 간념도 관여한다. 무언가 다른 감각으로 경험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영상이다. 꿈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상을 말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 약간의 원인이 있다. 꿈을 꾼 사람은 자주 이 영상을 머리에 그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입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모른다고 한다. 일찍이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페희너는 마음속에서 꿈이라는 극이 연출되는 무대는 깨어있을 때의 간념생활의 무대와는 다르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페희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꿈이 주는 기묘한 인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꿈의 작용을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연주에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아노에서는 아무렇게나 건반을 두드리면 멜로디는 아니어도 언제나 그에 따르는 소리로 대답하기 때문이다. 모든 꿈에 통하는 이와 같은 제2의 공통점은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중히 주의하도록 하자. 그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 이 이상의 공통점은 우선은 나타나지 않고 곳곳에 또 어느 점에나 상의점에 있다. 외견상의 지속시간, 선명함, 감정에 관여, 안정성 등에 관한 차이점이 그것이다. 이 모든 상의점은 꿈이란 자극을 막기 위한 불안전한 경련 같은 시도라는 학설에서 예상되는 것과는 판이하다. 꿈의 차원에 대해서도 어떤 꿈은 매우 짧아서 하나의 상이나 두세 개의 상, 하나의 간념, 아니 하나의 말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나 어떤 꿈은 신기할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며 매우 오랜 시간 계속되는 듯이 여겨진다. 또한 어떤 꿈은 현실의 경험처럼 선명하고 깬 후에도 한참 동안 현실처럼 뚜렷하다. 또 같은 꿈 속에서 극히 선명한 부분과 극히 희미한 부분이 섞여 있는 때도 있다. 또 조리가 서 있는 꿈이라든가 이론이 정연한 꿈, 기지에 찬 꿈,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꿈이 있다. 또 다른 꿈은 반대로 백지처럼 어리석고 혼란스러우며 불합리해서 때때로 강적인 것도 있다. 우리를 냉정하게 만드는 꿈이 있는가 하면 울고 뛰어 일어나고 경탄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꿈도 있다. 대개의 꿈은 눈을 뜨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날 온종일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 저녁때에야 겨우 희미해져서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것도 있다. 어떤 꿈은 아주 뚜렷이 기억에 남는다. 한 어린 시절의 꿈처럼 그 기억이 30년 후에 오늘날까지 최근의 경험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경우다. 어떤 꿈은 단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어떤 꿈은 같은 사람에게 그대로 또는 약간 변한 채로 되풀이해서 찾아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적은 이 밤중의 정신활동은 하나의 크고 방대한 연출 목록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낮의 정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낮의 정신활동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꿈의 다양성을 설명하려면 이 다양성이 잠과 각성 사이의 여러 가지 중간 단계, 불완전한 수면의 여러 단계에 대응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차츰 각성 상태의 접근함에 따라 꿈의 가치, 내용, 선명도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꿈이라는 인식도 차츰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명료하고 합리적인 꿈의 단편과 어이없거나 선명하지 못한 꿈의 단편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 후에 다시 견실한 꿈이 나타나는 식의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잠의 깊이를 바꾸지 못한다. 꿈과 잠의 관계에서 꿈이란 잠을 방해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결론 지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정밀한 실험심리학이 도움이 된 유일한 점이다. 실험심리학은 수면 중에 가해진 자극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모우를리는 그와 같은 실험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았다. 그는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자기에게 오두콜로뉴의 냄새를 맡게 했다. 그 결과 그는 카이로의 요한 마리아 파리나 상점에 있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미친 듯한 모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가볍게 꾸짖게 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이마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도록 했다. 그랬더니 그는 이탈리아에서 흠뻑 땀에 젖어 오리비에토산 백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이와 같은 꿈들 즉 자극몽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그 특색을 드러낸다. 뛰어난 관찰자 힐데브란트는 자명종의 벨소리에 반응한 세 가지 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한가로운 기분으로 걸어서 이웃마을까지 갔다. 그때 나는 나들이 옷을 입고서 찬송가책을 옆구리에 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일요일이므로 아침 기도가 시작될 시간이다.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더웠기 때문에 교회를 둘러싼 묘지에서 좀 쉬기로 했다. 묘지에서 갖가지 묘비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종탑에서 울려퍼지는 종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 소리가 너무 맑고 날카로웠으므로 나는 잠에서 깨었다. 그 종소리는 자명종에서 나는 것이었다. 제2의 자극과 꿈의 결함. 맑게 갠 겨울날 거리는 온통 눈에 덮여 있다. 나는 썰매 타기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 이윽고 썰매가 문간에 도착했다고 알려왔다.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되었다. 모피가 깔리고 발덕개가 걸쳐졌는데 다소 출발이 늦어졌다. 이윽고 말의 고삐가 당겨지고 작은 방울이 요란하게 흔들렸으며 터키 행진곡이 힘차게 연주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 보니 이건 역시 자명종의 날카로운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제3의 경우. 사기 접시를 10여 장 포기 든 한여가 식당으로 통하는 복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접시들은 곧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같았다. 접시가 떨어지겠다. 조심해. 하고 내가 주의시켰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염려 마세요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식당의 문지방에 한여의 발이 걸렸다. 접시들은 여지없이 떨어져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나 곧 깨달았는데 이 끝없이 계속되는 소리는 정말로 접시들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히 방울 소리였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뜬 다음에 알았듯이 이 소리는 바로 자명종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꿈들은 매우 재미있고 그럴듯하다. 꿈은 보통 모순되어 있는 법인데 여기엔 모순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다. 이런 꿈의 공통적인 것은 결말이 언제나 하나의 소리에 유래하고 있으며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자명종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어떻게 하여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꿈 속에 자명종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자명종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꿔놓고 있다. 이 꿈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을 해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다르다. 어째서일까? 이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자의적인 것 같다. 그러나 꿈을 이해하려면 꿈의 각성 자극을 해석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 소리를 택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어진 자극이 꿈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그 자극이 꿈 속에 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잠을 방해하는 자극의 성질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잠을 깨우는 꿈은 수면을 방해하는 외부 자극의 역량을 아는 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부분의 꿈은 한층 어렵다. 실제로 꿈을 꾸면 반드시 깨는 것도 아니고 아침이 되어 간밤의 꿈을 생각할 때 수면 방해 자극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그 뒤 나는 이와 같은 음향 자극을 아는 데 비로소 성공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티롤의 한 고원에서 교황이 죽는 꿈을 꾸고 눈을 떴다. 나는 이 꿈을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나중에 아내가 새벽녘에 온 시내의 교회에서 요란스럽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이 질문으로 비로소 꿈을 이해했다. 사실 이와 같은 자극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여 꿈을 꾸게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 자극이 이미 증명되지 못할 때 꿈이 자극에서 일어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꿈을 방해하는 외부 자극은 꿈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결코 꿈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방면에 평가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서를 완전히 포기할 것까지는 없다. 물론 무엇이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을 자극하여 꿈을 꾸게 하는가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만일 항상 외부의 감각 자극이라고 할 수 없다면 외부 자극 대신 내부 기관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내적 자극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축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꿈의 기원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흔히 꿈은 오장의 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밤중에 작용한 내장 자극은 꿈이 깬 뒤에는 다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꿈이 내장 자극에서 유래한다는 생각을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꿈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극의 가공이라든가 묘사라든가 또는 해석이라 해도 좋은 것이다. 꿈의 연구가 세르너는 1861년에 꿈이 내장 자극에서 온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들었다. 이를테면 어떤 꿈에서 금발머리에 상냥한 얼굴을 한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서로 맞붙들고 싸우다가 떼어놓는 바람에 싸움을 그쳤다가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세르너가 어린아이들의 두 줄을 이라고 해석한 것은 자못 흥미롭다. 그리고 이 싸움의 광경에 이어 턱에서 긴 이빨을 한 개 뽑았다는 꿈을 꾼대서 자기의 해석에 대한 자신을 더 얻은 모양이다. 길고 좁은 꼬불꼬불한 길은 장의 자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이것은 꿈은 자극이 나온 기간을 그 기간과 비슷한 물건으로 묘사하려고 한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 속에서는 내부 자극이 외부 자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부 자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 자극의 평가에 대해서 항의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내장 자극의 해석은 불확실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 즉 내장 자극이 모든 꿈이 아니라 일부의 꿈의 발생에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내장 자극설도 꿈이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것밖에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꿈의 나머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극작용을 연구하여 알게 된 꿈의 한 특색에 주의하자. 꿈은 받은 자극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극을 가공하고 채색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만들어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것이 꿈의 작업의 한 측면이다. 이것을 연구하면 꿈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흥미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자극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극으로 작품이 다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색스피어의 맥베드는 세 나라의 왕위를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대강쾌함을 축하하여 쓰여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계기가 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이 계기로 이 극의 위대성과 신비성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내적 외적 자극은 꿈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꿈의 본질은 그것에 의하여 조금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꿈의 다른 공통점, 즉 꿈의 정신생활의 특수성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깊이 연구하려는 단서를 주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시각적으로 꿈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것이 자극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그때 실제로 우리는 시각 자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회화의 꿈을 꾸었을 때 수면 중에 회화나 이와 비슷한 작품이 귀에 들어왔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꿈은 흔히 무의미하고 혼란스럽고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한편 의미심장하고 분별있고 조리있는 꿈도 있다. 후자의 의미심장한 꿈을 살펴보자. 그것은 어느 한 청년의 꿈이다. 나는 캐른트너 거리를 걷다가 X씨를 만났지요. 잠시 함께 걸어가다가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따라 한 신사와 두 여성이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쾌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무심히 그들을 보니 인상이 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꿈을 꾸기 전날 늘 거니는 캐른트너 거리를 실제로 산책했으며 도중에서 X씨와 만났었다는 것이다. 꿈의 뒷부분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지만 훨씬 전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예는 일상생활에 관계있는 사실이 되풀이 된다는 것밖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만일 이것을 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양상이 매우 달라진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것은 소수의 꿈에만 적용된다. 대개의 꿈에서는 그 전날 경험과의 깊은 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의미하고 어이없는 꿈을 설명할 단서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알고 싶을 뿐 아니라 방금 든 예와 같이 만일 꿈이 의미를 가진다면 어째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미하는 사실이나 최근의 경험을 꿈속에서 또다시 되풀이하는가 알고 싶은 것이다. 우리 말 중 언뜻 보기에 기묘하게 들리는 백일몽이라는 말이 있다. 백일몽이란 곧 공상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자에게서 다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도 쉽게 연구할 수 있다. 이 공상적 영상에 주목할 만한 점은 백일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꿈의 두 공통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수면 상태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름이 모순되고 또한 꿈의 제2공통점에 있어서도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고 환각도 일어나지 않으며 단순히 마음에 무언가를 그릴 뿐이므로 꿈과 모순된다. 이 백일몽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상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다. 이 공상의 내용은 명백한 동기를 갖고 있다. 공상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나 사건 속에서는 이기주의적인 공명심 또는 권력욕 혹은 성적인 욕망이 충족된다. 청년들에게는 대개 공명심의 공상이 가장 많고 여성들에게는 공명심이 주로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에로틱한 공상이 많게 된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도 에로틱한 욕구가 흔히 그 배후에 숨어있다. 실로 모든 영웅적 행위와 성공도 결국은 여성의 감탄과 사랑을 얻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백일몽은 문예작품의 소재가 된다. 작가는 자기가 그리는 백일몽을 변형, 분식, 삭제하여 단편이나 장편소설 또는 희곡에 담는다. 백일몽의 주인공은 언제나 직접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빌린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관계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꿈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 아님으로 백일몽이라 이름 붙여진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들이 꿈이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에 연구하려는 꿈의 심리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단지 이름이 같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어쩐지 부당한 느낌이 든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비로소 명백해질 것이다. 꿈의 현재 내용과 잠재의식 개개의 꿈의 요소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꿈 일반에 확대시키면 꿈이란 어떤 다른 것, 즉 무의식에 왜곡된 대응물이며 이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과제가 된다. 그런데 꿈의 해석을 연구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다. 1. 합리적이거나 불합리적이거나 선명하거나 결코 꿈의 표면적인 뜻에 개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뜻은 결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꿈의 어떤 요소건 그 대용관념이 떠오르도록 연구에 초점을 모아야지 대용관념을 숙고하거나 대용관념이 적절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음미하거나 대용관념과 꿈의 요소가 서로 관계가 멀더라도 개의할 필요는 없다. 3. 우리가 목적하는 숨은 무의식이 저절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남의 꿈과 마찬가지로 자기 꿈도 해석할 수 있다. 자기의 꿈이라면 더 배우는 바가 많고 그 과정에 수긍되는 점이 많다. 한 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시키면 이 해석의 작업에 대해서 그 무언가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물론 연상이 떠오르지만 그 나타난 연상의 전부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연상을 음미하며 그 속에서 선택하고 싶어진다. 하나의 연상이 떠오르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 방향이 다르다. 제2의 연상이 떠오르면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다. 제3의 연상이 떠오르면 이것은 완전히 겨냥이 빗나갔다고 불평하며 연상이 아직 뚜렷해지기도 전에 이미 연상을 다 묵살해버리고 마침내 떠오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출발점이 되는 관념, 즉 꿈의 요소에 지나치게 구애되기 때문이며 또 한편에서는 제멋대로의 선택으로 자유연상의 결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 꿈의 해석을 자기 자신이 하지 않고 남에게 해석하게 하면 떠오른 연상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매우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 연상은 너무 불쾌해서 입 밖에 낼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항변은 분명히 우리 연구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반대의 소리를 경계해야 하며 또한 그 반대의 소리에 결코 개의치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꿈을 해석할 때는 이 연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어이없다. 방향이 다르다. 이런 것은 남에게 말하기에 난처하다 하는 이 네 가지 반대의 소리 중 어느 하나가 설령 그의 마음에 생기더라도 떠오른 연상은 어떤 종류건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알려준 다음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책을 읽게 한다든가 강연에 데리고 간다든가 하여 이론적으로 납득시켜서 자유연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신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확신을 가져야 할 자신조차 어떤 종류의 연상에 대해서는 비판적 항의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마치 제의 이심처럼 그 항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쓸데없는 일이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꿈을 꾼 사람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못마땅해 할 필요는 없다. 꿈을 꾼 사람이 예비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꿈의 해석이란 이에 반항하는 하나의 저항을 어기고 행하여 지는 것이며 비판적 항의는 이 저항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저항은 꿈을 꾼 사람이 아무리 이론에 박더라도 그 확신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며 경험으로 이런 종류의 비판적 항의는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억제하려는 연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의식의 발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연상의 이와 같은 항의가 수반된다면 이 연상이야말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저항은 극히 새로운 것이며 우리의 가설에 의해 발견한 연상이다. 꿈의 요소라는 대용물에서 숨겨진 무의식으로 돌입하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대용물 이면에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만일 어린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물건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손에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항이라는 역학적 관념을 끌어넣는 순간에 이 저항이라는 인자가 양쪽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큰 저항과 작은 저항이 있으며 우리의 연구 중에도 이와 같은 대소의 차이는 나타난다는 것이다. 꿈의 요소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나 두세 가지 연상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연상의 연세를 더듬고 많은 비판적 항의를 극복해야 할 때도 있다. 나는 그와 같은 차이가 저항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다. 저항이 작을 때는 무의식과 대용물의 거리가 짧지만 저항이 클 때는 무의식의 왜곡도 크고 또한 대용물에서 무의식까지의 거리도 길다. 어떤 꿈을 골라서 그 꿈의 우리의 기법을 실험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어떤지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이다. 그렇다. 어떤 꿈을 고르면 좋겠는가?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물론 왜곡을 받지 않는 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나 대체 어떤 꿈이 왜곡이 심하지 않은 꿈이겠는가? 만일 내가 마음대로 꿈을 고른다면 여러분은 아마 매우 실망할 것이다. 개개의 꿈이 갖는 요소에 대해서 떠오른 많은 연상을 모두 관찰하거나 기록하다 보면 해석이라는 작업을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꿈을 적어두고 그 꿈에 대해서 떠오른 연상을 남김없이 기록하여 비교해보면 그 연상이 원래 꿈의 몇 배나 된다. 그러므로 짧은 꿈을 몇 개 골라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목적에 맞는다. 어디에 그리 왜곡되지 않은 꿈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우리 앞길에 문제를 쉽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꿈 전체를 해석하는 대신 해석을 꿈의 개개 요소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법을 응용하면 어떻게 꿈이 설명되는가 신뢰를 쫓아서 설명해보기로 하자. 1. 어떤 부인의 꿈인데 그녀는 어릴 때 하느님이 뾰족한 종이 모자를 쓰고 있는 꿈을 몇 번이나 꾸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어이없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 터무니없지는 않다. 이 부인은 어릴 때 식탁에 앉을 때는 누군가 가족이 꼭 그런 모자를 씌워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형제 중 누구의 음식이 자기 것보다 더 많이 담겨져 있나를 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자는 분명히 마차에 메어진 말이 견눈질을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아주 쉽게 이 꿈의 역사적 유래가 보고된 셈이다. 꿈을 꾼 부인에게 잇따라 떠오른 연상을 말하게 함으로써 이 요소의 해석과 함께 이 짧은 꿈 전체의 해석이 쉬워진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하느님처럼 아무리 가족들이 못하게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꿈은 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부인은 말했다. 이 신뢰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 환자가 긴 꿈을 꾸었는데 그 일부는 이렇다. 특별한 모양의 테이블 주위에 가족들이 앉아있었다. 이 테이블을 보고 전에 방문했던 어느 가정에서 그와 비슷한 가구를 보았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으며 곧 자기와 자기 아버지 사이에도 그와 비슷한 관계가 있음이 생각났다. 즉 테이블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꿈속에 삽입되었던 것이다. 이 환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꿈의 해석에 관한 학설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테이블 모양이라는 하찮은 것을 연구의 주제로 삼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보잘것없고 사소한 현상에서도 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의 작업은 우리의 관계도 그들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테이블을 택했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겠지만 그 환자의 가명이 테이블과 동일한 티실러임을 알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그 테이블 주위에 앉힘으로써 자기의 가정도 티실러가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꿈의 이와 같은 해석은 비밀이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를 고르기가 어렵다고 앞에서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앞에서도 가능하면 사용하고 싶었던 두 개의 수로를 소개하기로 한다. 꿈이 이야기하는 것을 꿈의 현재 내용이라고 부르고 연상함으로써 나타나는 감추어진 것을 꿈의 잠재의식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하여 앞의 신뢰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부터는 현재 내용과 잠재의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 예, 일에서는 현재 요소가 잠재의식의 한 성분이거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꿈의 무의식적인 관념 속에 있는 커다란 조립된 정신의 구조물로부터 극히 일부분이 그 단편처럼 또는 그 암시처럼 암호처럼 생략된 전문처럼 현재된 꿈 속의 모습을 나타낸다. 해석하는 일이란 이 단편이나 암시를 이의 예에서 성공한 것처럼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꿈의 작업의 본질인 일종의 왜곡은 하나의 단편 혹은 하나의 암시에 의한 하나의 대치 과정인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음에 몇 가지 예에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현재 내용과 잠재의식의 다른 관계를 앞에 이의 예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 남자가 아는 여자를 침대 뒤에서 끌어내는 꿈을 꾸었다. 그는 첫 연상에 의해서 스스로 이 꿈의 요소의 뜻을 발견했다. 즉 이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발탁한다거나 또는 선택한다는 뜻이다. 4.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먼 곳의 경치를 전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합리적인 꿈이며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하여 이 꿈이 어떤 과정에 입각하여 어떤 동기로 환기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찾아내면 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 꿈이야말로 혼란된 꿈 이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꿈을 꾼 사람은 등산에 관한 연상을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그 대신 이 꿈을 꾼 사람의 친지가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망의 발행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에서 꿈의 현재 요소와 잠재 요소의 관계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드러난 현재 요소는 잠재 요소가 왜곡된 것이라기보다 잠재 요소를 조형적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발음관계에 유래하고 있다. 물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왜곡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말이 구체적인 형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말이 형상에 대치되었을 때는 그 형상의 뜻을 알지 못한다. 대개의 현재 된 꿈이 주로 시각상에 성립되어 있고 관념이나 언어로 성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현재 몸과 잠재의식의 이와 같은 관계가 꿈의 형성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추상적인 관념이 그 대리가 되는 형상을 현재 몸 속에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몸은 은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요소와 잠재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기법을 충분히 납득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꿈 전체를 해석해보겠다는 용기가 있는가? 물론 너무나 막연한 꿈을 예로 든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예 하나를 골라보기로 한다. 몇 해 전에 결혼한 한 젊은 부인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극장에 앉아 있었는데 좌석 한쪽은 비어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엘리제 엘과 그 약혼자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1프로린 반으로는 3개의 나쁜 좌석밖에 살 수 없었으므로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불행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녀가 들려준 최초의 것은 현재 내용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사건이 그 꿈을 꾼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녀의 남편은 엘리제 엘이라는 그녀와 같은 또래의 여자친구가 약혼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 꿈은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전날에 일어난 이와 같은 유인을 많은 꿈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과 꿈의 유래를 꿈을 꾼 사람으로부터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그녀는 현재 몽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비슷한 보고를 해주었다. 그렇다면 좌석에 한쪽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지난주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는 어떤 연극을 보러 갈 생각으로 너무 일찍 지정석에 입장권을 샀다. 그러나 너무 일렀으므로 예약금을 따로 내야만 했다. 그런데 막상 극장에 들어가 보니 그녀의 그런 걱정이 모두 공연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지정석 한쪽은 거의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녀가 지나치게 서둘러 예매한 것을 놀려댔던 것이다. 이제 1플로린 반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것은 지금의 연극 얘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 역시 전날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시누이가 남편이 선물한 150플로린을 가지고 부랴부랴 보석상으로 가서 그 돈으로 몽땅 장식품을 산 일이 있었다.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약혼녀 엘리자가 10년쯤 전에 결혼한 자기보다 3개월 늦게 태어났다는 연상을 도회시한다면 그녀는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나는 바가 없었다. 그 부인은 얼마 안 되는 연상 속에서 이만한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재료를 기초로 꿈의 잠재의식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의 보고를 보면 몇 군데의 시간에 대한 관계가 나타나 있고 이 재료의 여러 부분에 일관된 공통성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녀는 극장의 입장권을 너무 일찍부터 걱정하여 지나치게 서둘러서 샀다. 그 때문에 따로 예약금을 내야 했다. 시누이는 부랴부랴 보석상에 뛰어들어 서둘러서 장식품을 사는데 돈을 써버렸다. 우리가 너무 일찍 서둘러서라는 이 강조점을 꿈의 유인인 자기보다 겨우 3개월 늦게 태어난 여자친구가 이제 유능한 남편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과 시누이에 대해 그렇게 서두른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라는 경멸적 비평을 연결시키면 꿈의 잠재의식은 저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떠오른다. 현재 몽은 이 잠재의식이 직굳게 왜곡된 대용물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서둘러서 결혼한 나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엘리제를 보세요. 나도 훨씬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둘렀다는 뜻은 그녀가 입장권을 살 때 서두르는 꼴과 시누이가 장식품을 살 때의 모습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다. 영국 구경이 결혼의 대용물로서 그려져 있다. 이것이 근본 간념이었던 것이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계속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대목의 분석은 꿈을 꾼 부인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한 돈이 있으면 이보다 100배나 훌륭한 물건을 살 수 있었을 텐데. 150플로리는 1플로린 반의 100배이다. 만일 이 돈을 지참금으로 대체한다면 남편을 지참금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요컨대 장식품과 나쁜 자석의 극장표는 남편의 대용물이 되는 듯한데 우리는 이 꿈이 현재의 남편에 대한 경멸과 너무 서둘러서 일찍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첫째, 잠재의식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요소가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 나타난 꿈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서두른다는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점, 즉 무의식적인 관념의 중심은 결국 현재 몽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꿈 전체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둘째, 꿈 속에서는 1플로린 반의 석장이라는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문구를 꿈의 요소에서 간파했다. 잘못되었다는 관념이 이 꿈 속에 하나의 불합리한 요소를 끌어넣음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다. 셋째, 현재 요소와 잠재 요소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요소가 잠재 요소를 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둘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두 요소 사이의 입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현재 요소가 몇 개의 잠재 요소를 대리하거나 하나의 잠재 요소는 많은 현재 요소에 의해서 대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꿈의 의미와 이 꿈을 꾼 부인의 자기 꿈에 대한 태도는 놀랄만한 데가 있다. 그녀는 이 꿈 해석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은근히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그렇게 경멸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왜 자기 남편을 그렇게까지 경멸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꿈의 신뢰와 그 분석 내가 대규모의 재미있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려고 하는 대신 다시 한 번 단편적인 꿈의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준비를 했으므로 우리에게는 큰 꿈을 해석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또 그렇듯 많은 꿈의 해석이 성공한 이상 꿈의 작업과 꿈의 간념에 관한 정신분석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훌륭한 예를 오래전부터 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다. 우선 첫째, 꿈의 해석을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느 때 왜 꿈을 해석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따금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친구의 꿈을 연구하거나 정신분석 연구의 연습으로 한동안 자기 꿈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분석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이로제 환자의 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꿈은 훌륭한 재료이며 어떤 점으로 보나 건강인의 꿈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의 기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꿈의 해석을 둘째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뽑아내는 것이다. 또 치료 중에 나타난 많은 꿈도 충분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있다. 그러한 꿈은 우리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정신적 재료로 만들어졌으므로 치료가 끝나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치료 중에 나타나는 그런 꿈을 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노이로제의 정체를 폭로하는 결과도 되지만 신경증 연구의 준비로써 꿈을 다루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그와 같은 신경증 환자의 꿈이라는 재료를 다루기를 단념하고 오히려 건강인이나 자기 자신의 꿈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꿈의 내용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를 믿고 있는 남을 가차없이 폭로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꿈은 인격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점 외에도 보고할 때 다른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꿈을 꾼 본인에게조차 그것은 기묘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꿈을 꾼 사람의 인품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더 기묘하게 보일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오토랑크는 한 처녀가 꾼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가장 훌륭한 신뢰가 될 것이다. 그 꿈을 인쇄한 것은 두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그 분석은 76페이지나 되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꿈의 분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한 학기 전부가 다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부분과 저 부분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인식하기 쉬운 신경증 환자의 꿈에서 단편적인 짧은 부분을 보고하기로 하겠다.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꿈의 상징이며 다음은 꿈의 퇴행 묘사의 특징들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꿈에 대하여 이것의 가치를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1. 다음의 꿈은 두 개의 짤막한 장면으로 되어 있다. 숙부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 여자가 자기 아이처럼 숙부를 애무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에 관해서 이 꿈을 꾼 유대인은 자기 숙부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며 토요일에 담배 피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장면에 나타난 여자는 그의 어머니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 두 장면과 관념은 분명히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유를 알아보면 숙부가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부인했으므로 만일이라는 가정을 넣으면 이 사실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만일 믿음이 깊은 내 숙부가 토요일에 담배를 피운다면 나도 어머니에게 애무를 받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신앙 깊은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에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애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꿈은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꿈의 작업으로 꿈의 간념 사이에 있는 관계는 전부 빠져버리고 꿈의 간념은 그 소재로 분해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사명은 이 탈락된 여러 관계를 본래대로 해주는 일이다. 2. 꿈에 관한 나의 저수를 출판한 이래 나는 몇 해 전부터 내게 꿈을 보고하거나 내 비판을 요구하는 편지를 각 방면의 사람들한테서 받아왔다. 나는 물론 그 모든 편지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거기에는 해석이 가능할 만큼 많은 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스스로 꿈에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1910년 미넨의 어느 의사가 보내준 다음과 같은 꿈은 이 불의에 속하는 것이다. 내가 이 꿈을 발표하는 이유는 꿈을 꾼 사람이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10년 7월 13일 새벽에 꿈 꿉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튀빙갱 거리를 지나가는데 갈색 사냥개가 맹렬히 쫓아와서 내 발꿈치를 물었다. 나는 좀 더 달린 후에 자전거에서 내려 돌춘계에 앉아 발꿈치를 꽉 물고 놓지 않는 개를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개가 문 사실과 장면 전체가 조금도 불쾌하지가 않았다. 마침 맞은편에 두 명의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전에도 자주 경험한 것처럼 잠에서 깨려고 하는 순간 여태까지의 꿈 전부가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이 꿈에는 상징이 거의 없는데 꿈을 꾼 사람은 내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나는 최근 한 여성이 좋아졌으나 거리에서 거니는 것을 바라만 볼 뿐 접근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데리고 있는 사냥개를 매개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는 개를 매우 좋아했고 그 여성도 역시 개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구경꾼이 깜짝 놀랄 만큼 개싸움을 잘 말렸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반한 처녀가 언제나 이 특이한 사냥개를 데리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녀는 현재 몽에서 말살되고 다만 처녀를 연상시키는 사냥개만이 현재 몽에 남아 있다. 꿈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웃어보인 중년부인은 아마 처녀를 나타낼 것이다. 꿈속에서 자전거로 달리고 있는 것은 그의 경험에 직접적인 대풀이로서 그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에만 개를 데리고 있는 그 처녀를 만났기 때문이다. 3. 친한 사람과 사별하고 나면 몇 해 동안 특수한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은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교묘하게 타협하여 나타난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분명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혹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 비로소 그가 죽었다는 식으로 꿈속에 표현된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꿈에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상태는 모두 현저한 특징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꿈을 분석한 경험에 의하여 죽은 사람을 되살리고 싶다는 소망은 더 기묘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괴하고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알게 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줄 것이다. 다음의 꿈은 몇 해 전에 아버지를 잃은 어떤 남자가 들려준 것이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시체가 다시 발굴되었으며 안색이 몹시 나빴다. 아버지는 줄고 살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이 꿈을 아실까 봐 전정긍긍했다. 그리고 이 꿈은 전혀 다른 꿈으로 옮겨갔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체가 무덤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에 계속되는 다른 일도 결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매장하고 돌아온 후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아픈 이는 뽑는 이만 못하다 라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이를 뽑아버리려고 의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의사는 아프다고 당장 이를 빼면 큰일 납니다. 좀 더 참아야 합니다. 아픈 이의 신경을 죽이기 위해서 뭘 좀 넣어드리지요. 사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 죽은 이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를 뽑는다는 것은 발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고 꿈을 꾼 사람은 벼랑간 소리쳤다. 그의 말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강 비슷한 것은 뽑히는 것은 생리가 아니라 죽어버린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험으로 미루어 꿈의 작업에는 이런 종류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꿈을 꾼 사람은 죽은 아버지와 신경을 죽인 채로 아직 뽑지 않은 일을 압축하여 하나로 융합시킨 것이다. 현재 몽에 어이없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들은 말이 모두 아버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압축을 가능하게 만든 아버지와 이와의 공통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는 속설을 알고 있었다고 꿈을 꾼 사람이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통속적인 해석은 옳지 않거나 혹은 어떤 우스꽝스러운 의미에서만 옳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이처럼 우연히 언급하게 된 주제를 꿈의 내용의 다른 부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이상 추궁하기 전에 그는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죽음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알았으므로 아들인 그는 간호와 치료에 많은 돈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액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유대인다운 효성을 가지고 유대의 율법을 엄하게 지키고 있음은 그 자신의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꿈의 간념 속에 어떤 모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는 이와 아버지를 동일시했다. 그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이가 아파서 고통을 받자 이를 뽑으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는 율법에 따라 행동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유대의 율법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에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 적의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그가 아픈 이에 대해서 품고 있던 것과 같은 감정을 앓는 아버지에게 품고 있었다면 이와 아버지의 일치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소망이 실제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태도로 나타났다는 점과 그가 자신의 극진한 효성을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야말로 자기의 그런 부당한 소망을 생각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친아버지에 대한 죽음의 소망은 쉽게 생겨난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꿈의 잠재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점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이 잠재의식의 최초의 관심은 확실한 한때 다시 말해서 꿈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만 무의식이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적의의 충돌은 줄곧 무의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어릴 때 시작되어 아버지의 병안 중에도 이따금 꾸며진 모습으로 의식 속에 숨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꿈의 내용에 뚜렷이 공헌하고 있는 다른 잠재의식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 확실히 아버지에 대한 적의의 충동은 꿈속에서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적의의 근원을 어린 시절 속에서 찾아보자. 대개 아버지에 대해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의 아버지가 사춘기 전후의 나이때 사회적 동기들로 인하여 아들의 성적 활동을 살펴보게 되는데 유년기 때부터 그런 감시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는 이 경우 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아버지에게 품는 사랑 속에는 어릴 때의 성적 위협에 근원을 두고 있는 외경과 공포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몽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자위 컴플렉스로 설명이 된다. 이를 뽑아버리면 안색이 변합니다라는 치과의사의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춘기의 청년이 지나치게 자위 행위에 몰두하면 안색이 나빠져 자위가 폭로될까봐 걱정하는데 치과의사의 말은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 꿈을 꾼 사람이 현재 몽 속에서 이 나쁜 안색을 자기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겼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이것은 꿈의 작업의 전도의 하나이다. 아버지는 줄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생을 바라는 소망과 동시에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치과의사의 약속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는 글은 훨씬 더 교묘하다. 이 글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죽었다는 것을 이라는 말을 더 보충하고 싶게 한다. 결론으로서 이른바 치통의 꿈이 언제나 자위와 그 행위에 대한 벌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은 이제서야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꿈은 기묘한 압축의 힘을 빌고 또 잠재적인 사고 과정의 중심에서 각가지 관념이 탈락하고 다시 이러한 관념 중에서 가장 깊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의미가 애매한 대용물로 대치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4.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새로운 예를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내가 말하는 꿈은 어느 젊은 여성이 하룻밤 사이에 본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꿈이다. A. 그녀는 자기 집의 거실을 걸어가다가 나지막히 매달려 있는 샹드리에의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났다. 이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꿈과 오히려 아주 다른 것이었다. 저는 요즘 머리칼이 빠져서 걱정이랍니다. 어제도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더 머리가 빠지면 내 머리가 한 올도 남지 않겠구나. 라고요. 그러므로 머리는 이 꿈에서는 신체의 다른 끝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샹드리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즉 길게 느릴 수 있는 음경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음경과의 충돌에 의해서 약이 된 신체 하반부의 출혈이 문제가 된다. 이것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이 여성에게 다시 더 연상을 시켜본 결과 이 꿈이 월경은 남성과의 성교로 일어난다는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생각은 미숙한 많은 소녀들이 믿고 있는 성에 대한 견해의 한 단편인 것이다. B. 그녀는 포도밭에 깊은 도랑이 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나무를 한 그루 뽑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꿈에 대한 그녀의 보고는 내게는 그런 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꿈 속에서는 나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다른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꿈은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 남자아이와 같은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후 거세, 즉 나무를 뽑는 일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C.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 서랍 속은 누가 건드리면 금방 알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서랍은 장롱, 개짝, 종이상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그녀는 성교를 한 증거가 성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줄곧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 세 가지 꿈에는 안다는 것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그녀는 어린이다운 성적 호기심의 시절, 자기의 독특한 발견을 자랑으로 생각하던 시절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5. 다시 한번 상징의 다른 예를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꿈이 나타난 당시의 심리 상태를 대강 미리 말해두어야겠다. 한 여성과 사랑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이 한 말을 들으면 그 여자는 남자와의 사랑의 보금자리 속에서도 아이를 원하는 모성적인 성격의 여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미래를 해도 수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입장이었다. 날이 새어 잠이 깼을 때 여자는 다음과 같은 꿈을 이야기했다. 빨간 모자를 쓴 장교가 거리에서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달아나려고 층계를 달려 올라갔다. 장교는 여전히 뒤를 따라왔다. 나는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다. 장교는 문 밖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열쇠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남자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빨간 모자를 쓴 장교에게 쫓겨서 헐레벌떡 층계를 올라가는 것은 성교의 표현이다. 꿈을 꾼 여자가 쫓아온 남자를 들이지 않고 문을 닫은 것은 꿈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도의 예이다. 실제로는 수퇴가 되지 않도록 사랑의 행위가 끝나기 전에 남자가 조심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슬픔은 남자와 대치되어 있다. 꿈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은 남자이며 또 눈물은 정액을 암시하는 것이다. 6. 꿈의 상징이 이용되고 있는 예를 여러 가지 들어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미 어딘가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꿈 이야기를 되풀이해주고 싶다. 그것은 남편이 경비원인 어느 서민층 여자의 꿈이다. 이 여성은 꿈의 상징이라든가 정신분석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녀는 공포에 차서 남편을 불렀다. 그러나 경비원은 두 악한과 짜고 교회로 가고 없었다. 교회에 가려면 몇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으며 교회 뒤에는 산이 있고 산 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남편은 철모와 외투로 몸을 무장하고 갈색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었다. 얌전하게 경비원을 따라가는 악한들은 허리 부분에 바람이 들어간 부대 모양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교회에서 산까지는 하나의 길이 나 있었다. 이 길 양쪽은 풀이 무성했는데 그것이 차츰 짙어져서 산 꼭대기는 아주 숲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상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성성기는 세 사람의 인물로서 나타나 있으며 여성성기는 교회와 산과 숲이 있는 하나의 풍경으로 나타나 있고 계단은 성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꿈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악에서도 비너스의 산, 곧 음부라고 부르고 있다. 7. 또 다른 하나의 상징으로 풀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곳을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플라테르 공원이 분명했는데 멀리 둥근 지붕의 건물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둥근 지붕 앞에 하나의 조그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에드벌룬이 떠 있었다. 그런데 그 에드벌룬은 약간 바람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나에게 저런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고 묻자 나는 약간 얼떨떨했지만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큼직한 함석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 함석을 서슴지 않고 떼내어 버렸다. 앞마당에서 아래쪽으로 사닥다리가 수직갱까지 걸려 있었다. 수직갱의 벽은 마치 가죽을 씌운 안락의자처럼 푹신하고 부드러웠다. 그 사람은 이 꿈을 스스로 해석했다. 둥근 지붕은 내 성기이다. 둥근 지붕 앞에 에드벌룬은 내 페니스인데 나는 불농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번역해 본다면 둥근 지붕의 건물은 둔부이며 그 앞에 조그만 건물은 음낭이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런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성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다. 이 상황은 아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다. 함석이 깔린 앞마당은 좀처럼 상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자리에서 온 것이다. 꿈을 꾼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를 거들어 주었는데 그는 막대한 이윤의 대부분인 부정에 가까운 술책에 대해 붕괴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사의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떼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꾼 사람 자신이 제2의 설명으로서 자위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직갱의 벽이 푹신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금방 지리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8. 다음에 두 가지 꿈은 일부 다처의 경량이 뚜렷한 어느 외국인의 꿈인데 내가 이 꿈을 거론하는 것은 현재 몽에서 감추어져 있더라도 자아는 어떤 꿈에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꿈속의 트렁크는 여성의 상징이다. A. 그는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고 짐은 그보다 먼저 차에 실려 역으로 보내진다. 차에는 많은 트렁크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견본처럼 크고 검은 트렁크가 두 개 있다. 그는 위로하듯 누군가에게 말한다. 지금 저 트렁크는 역까지 함께 운반될 뿐이야. 라고. 그는 실제로 많은 짐을 갖고 여행했는데 치료하는 동안 내게 많은 여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개의 검은 트렁크는 현재 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흑인 여자이다. B. 세간의 한 풍경이다. 동행의 여행자가 자기 트렁크를 연 다음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신고할 만한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한다. B. 세간관리는 미심쩍은 듯이 트렁크 안을 뒤져서 신고할 만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다. B. 여행자는 단념한 듯이 하는 수 없군. 하고 말한다. B. 이 여행자는 그 자신이다. B. 그리고 내가 그 세간관리가 되어 있다. B. 그는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B. 최근에 맺은 어느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B. 그것은 자기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여자에 대해 눈치채고 있다. B. 그는 발각되어 당황하게 되는 역할을 미지의 사람으로 대체했다. B. 그러므로 자신은 꿈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B. 다음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상징의 신뢰이다. B. 그는 두 명의 여자친구와 걷고 있는 자기 누이 동생을 만났다. B. 그 두 여자친구는 자매였다. B. 그는 이 두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자기 누이에게는 청하지 않았다. B. 이 꿈은 현실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B. 그의 생각은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간다. B. 그 무렵 그는 누이 동생의 유방이 왜 저렇든 늦게 발육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B. 그러므로 두 자매는 유방인 셈이다. B. 만일 자기 누이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면 B. 그는 틀림없이 그 유방을 만져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B. 10. 여기서 꿈속의 죽음의 상징의 예를 보여주겠다. B. 그는 경사가 급한 매우 높은 철교를 두 사람과 함께 건너갔다. B.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B. 그는 모자를 쓰고 린넨 옷을 걸친 귀신 같은 사람을 보았다. B. 그는 그 사람에게 B. 당신은 전보 배달부요? 하고 물었다. B. 아니요. B. 그러면 마차를 모는 마부요? B. 아니요. B. 그는 계속 저쪽으로 걸어갔지만 꿈속에서 매우 무서웠다. B. 잠을 깬 뒤에도 이 꿈은 벼랑간 철교가 끊어지며 B. 자기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상상으로 이어졌다. B. 꿈을 꾼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B.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경우야말로 B. 대기는 매우 친근한 사람이다. B. 이 꿈을 꾼 사람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 B. 만일 그가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면 B. 그 벌로써 그가 죽음의 불안에 빠질 것은 당연하다. B. 그는 전보 배달부에 대해서 언제나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B. 마부에 대해서 그는 우란트가 쓴 칼왕의 항해라는 시를 연상해 B. 두 친구와의 위험한 항해를 생각했다. B. 그는 시 속에 칼왕의 역할을 한 것이다. B. 철교의 붕괴는 최근에 일어난 사고와 B. 생명이란 달아놓은 다리 같은 것이라는 어리석은 속담을 연상시켰다. B. 11. 다음의 꿈은 죽음의 묘사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이다. B. 미지의 신사로부터 검은 태를 두른 명함을 받았다. B. 여러 가지 점에서 다음의 꿈은 여러분에게 흥미가 있을 것이다. B.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노이로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B. 그는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B. 기차가 넓은 들판에서 서버렸다. B. 그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하고 B. 만나는 사람을 모조리 때려 죽이면서 연이어진 착관을 빠져나갔다. B. 이 꿈은 한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다. B. 이탈리아의 어느 솔로에서의 일인데 B. 한 미치강이가 조그만 착관에 실려 호송되고 있는데 B. 한 손님이 잘못하여 그 착관을 열었다. B. 미치강이는 즉시 달려나와 그 손님을 죽였다. B. 꿈꾼 사람은 자기를 그 미치강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B. 이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쫓아버려야 한다는 B. 그를 이따금 괴롭히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B. 그러나 그는 그런 꿈을 꾸게 된 더 좋은 동기로 B. 그 전날 극장에서 한 처녀와 재회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B. 그는 전에 그 처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B. 여자가 그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했으므로 단념했다. B. 만일 그가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질투가 차츰 더 심해져서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B. 그는 그 여자와 관계있는 사나이들을 질투 끝에 모조리 죽여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B. 그 여자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B. 달아나기 위해 연이어진 착관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결혼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B. 기차가 넓은 들판에 정지하고 사고가 일어날 듯한 공포를 느낀 점에 대해서 B.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B. 전에 그가 철도 여행을 했을 때 여기 아닌 곳에서 벼랑간 열차가 서버렸다. B. 아마 열차가 충돌했나 봐요. 이런 때는 두 다리를 높이 쳐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B. 하고 그때 같은 착관에 탄 젊은 여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B. 그런데 이 다리를 높이 쳐든다는 말은 B. 그가 그 여자와의 행복한 첫사랑 시절에 즐긴 산책과 소풍을 연상시켰으며 B. 이것은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아마 미쳤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설명이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와 같은 미치강이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B. 그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는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멘